요리 나 똑바로 말해. 너 우리 태풍이 아이 임신했어? 아니요. 저기 태풍이 어머니. 자, 어쩜 일단. 여기서 거짓 임신인 거 다 말해버리면 나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죽어. 눈 질끈 감고 결혼하는 날까지만 참자고. 아이고, 네가 사람이냐?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. 뭘 자신 안 해? 그 자식이 정말. 요리 씨가 벌써 임신해버립니다. 너 어쩌라고. 내가 지금 앞으로 당신만 내비해서 살을게. 유혼 선거 눈앞에 다가오니 무서워? 정말 유혼할 거에요? 엄마 뭐. 평생 자식 눈치만 보면서 내 인생 뒤집어 놔야 해? 왜 꼭 지금 해야 되죠? 언제부터 업무 스케줄이 내가 아니라 김새벽 씨 만들어졌습니까?